90년생이 온다 왠지 90년대보다는 90년생이 더 입에 붙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아주 흥미를 유발하는 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일단 요즘 사회 초년생들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생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책입니다 나름 사회 환경 등 90년대생들의 문화 발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책이고요 저 또한 저 책에서 말하는 90년생에 포함이 되는 인간으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책은 변해가는 시대에 변한 모습에 새로운 세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기존 세대와 아주 다른 것처럼 보여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시대가 바뀌어도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만 있다면 책을 읽지 않아도 그들과 어울리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정해서 한번씩 ri-to-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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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